아침 9시에 제가 방송을 해야되는데 갑자기 어저께 애들이 다 우리집에 모여서 아침은 먹어야 되고 또 방송시간이 겹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핸드폰으로 켰습니다. 아 이거 배경은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든 건데요. 앞 뒤, 앞에는 흰색이고 뒤편은 빨간색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우리집으로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집에 오는 거예요. 친구들, 한 번은 진짜 12명까지 온 적도 있어.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집에 오면 다 자기네끼리 놀고 그러지만 방해하는 사람들도 없고, 모르겠어. 다른 외국집의 가정은 애들이 놀러오면 어떤 식으로 집에서 밥도 먹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애들이 되게 착하고 되게 친근해. 야 너네도 좀 에릭 보고 너도 좀 네 친구 집 좀 가라 놀러 좀 했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우리집으로 오기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너네는 자꾸 왜 우리집만 오냐? 그랬더니 우리집에 오면, 에릭한테 그러더래. 우리집에 오면 아침에 조식도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또 먹을 게 많다 이거지 우리집에. 한마디 말하자면 먹을 게 많대. 왜냐하면 저는 음식이 떨어지는 날이 없어요. 과일이고 뭐고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또 제가 과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우리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친구한테 물어봤잖아. 야 너네 미국에서는, 여기에서는 너네가 항상 먹는 과일이 뭐야? 그랬더니 저도 여기서 마트 가잖아요. 그러면 먹는 게 다 비슷비슷해. 말하자면 오렌지,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오렌지는 우리도 있다이야. 빤나나, 빤나나도 우리도 있다이야. 수박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상시에 먹는 게 보니까 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뭐 동남아 어디 뭐 다 마트에 가면 다 있는 아이템, 아이들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너 이거 단값 먹어봤어? 그랬더니 이게 뭔데?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쓸어서 오마카세처럼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먹어봐. 왜냐하면 그다지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 먹는 음식은 내가 이게 먹는 게 좀 꺼려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내가 주니까 억지로 먹는구나 그런 것보다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씩 주면서 맛있으면 뭐 더 달라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단감을 주니까 이거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이제 식감도 이렇게. 지금 그 친구들 중에서 중간에 수염 난 애 있잖아요. 걔는 앞으로 꿈이, 앞으로 나갈 그 방향성이 얘는 요리사가 되고 싶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준 거였거든. 얘는 확실히 옆에 있는 애들이랑 좀 이렇게 뭐야. 리액션이 좀 틀려. 옆에 있는 애들은 그냥 먹으면서 맛있다 하는데 확실히 요리하는 사람은 그런 쪽에 가려고 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리액션이 틀려. 얘는 다 이렇게 쳐다보고 먹으면서 한번 이렇게 뭐랄까. 이 속감이 어떤가. 그러면서 이 텍스쳐도 이렇게 좀 이르더라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요리를 많이 하니까 저도 항상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식감을 좀 보고 이 색감도 보고 이 자체를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앞으로 요리사가 될 거라는 꿈을 가진 애는 이걸 먹으면서 그런 식감까지도 생각하고 아 이게 달고 짜고 어느 정도 뭐 그걸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나서 한국 배. 제가 일요일에 그 애추마트 한이마트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과일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배도 샀는데 그래서 한국 배를 이렇게 딱 짜는데 얘네들 배를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그런 배가 아니네. 그러면서 배를 깎아서 이렇게 주니까 식감을 보면 뭐 좀 딱딱하고 좀 사거랑 비슷한데 배가 좀 집이 좀 더 많다. 그리고 좀 단데 좀 떨뜨름하다. 그런데 저는 배를 사 온 이유가 이제 불고기를 하면서 불고기 재우려고 그래서 생강이나 마늘 그런 거 다 같이 넣어서 갈아서 간장이나 그런 양념장을 만들라고 제가 배를 사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설탕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조미료를 제가 생강청도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집에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글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올고리당이나 뭐 뭐랄까 올고리당 그리고 물엿 그리고 또 있어. 뭐 있어. 하여튼 여러 가지 조미료가 우리가 쓰는 게 많잖아요. 양념을 하든 찌개를 하든. 근데 거기에 뒤편에 보면 이렇게 글루코스 좀 안 좋은 게 방부제라던 것도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맥렬 먹는 게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은 올고리당이나 그런 거는 저희들 몸에 들어가면 이게 분리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지방 쪽으로 가는 게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양념장도 집에서 이제 내가 양념장을 만들면 내가 뭘 넣든지 내가 이거를 가리면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양념장도 생강도 조청도 제가 따로 만들고 이런 조청 저런 조청도 제가 따로따로 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요리할 때 생산 해산물을 할 때는 어떤 조청을 쓰든가 만들 때는 좀 되게 귀찮지. 근데 만들어 놓으면 이게 참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고 내 가족한테 먹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 음식 말고 조미료 같은 거 말고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자면 다시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 멸치 그거를 한 번 볶아가지고 큰 멸치를 볶아서 내장 떼 놓고 그걸 갈아요. 갈아서 우리가 이제 시면에 팔고 있는 그런 표고버섯 있죠. 분말로 된 거. 그걸 같이 섞어서 그래서 조미료 그런 걸 가루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조미료 만드는 방법은 음식을 할 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내가 평상시에 많이 요리하는 거를 분리를 해서 그런 거 조미료로 만들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육수 만들 때 있는 뭐 우리가 닭을 만드는 육수도 있고 뭐 소고기 뼈로 만드는 육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새우 제 여기에 있는 그런 피시 마켓 친구니까 니네가 새우를 잡아오면 머리는 여기는 다 버리더라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머리를 버리기 전에 그걸 모아놨다가 머리는 나한테 줘. 그래 그럼 제가 내가 받으러 갈게. 그래서 그걸 머리를 가지고 와서 저는 일단은 그거를 다 이렇게 빠요. 머리를 이렇게 빠서 이제 보자기에다가 넣고 이거를 이제 한 번 무파, 양파를 넣어서 한 번 푹 끓여요. 이제 그거를 식힌 다음에 병으로 담아서 저는 그렇게 그거를 육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해산물 종류.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소묘이나 우동을 끓일 때 육수 낼 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수는 육수대로 따로 내서 한 번에 만들어서 이제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냉동고에 놔둘 수 있고 분말 같은 것도 이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미료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 모든 음식이 만들 때 맛을 내는 거는 일단은 조미료인데 그래도 좀 건강하게 우리가 이제 손이 갔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낸 조미료를 이용을 해서 음식을 하면 좀 더 내가 뭘 넣은지 알잖아요. 뭘 참여한지 아니까 좀 그렇게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건강을 위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까 그런 거예요. 이제 아 이제 에릭 집에 가면 먹는 거 많아. 그러니까 이 나이 때 먹을 거 엄청 또 먹을 때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먹을 거 많고 어 에릭 엄마는 아침까지 만들어주고 정심도 만들어주고 저녁도 많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집에는 아침, 정심, 저녁도 안 주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 자기가 알아서 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미국에는 그런 게 있어. 한국에는 우리가 다 정성 들여서 아이한테 좀 더 좋은 거를 먹이려고 막 애쓰고 이것저것 하나 더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의 가정에 다 그렇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자기가 해야 된대. 뭐 토스트 그리고 정심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저녁은 뭐 가족끼리 밥 먹으니까 엄마가 하겠지 그때 밥 먹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외국 애들이 성장 그런 거에서는 생활력이나 그런 것도 되게 독립적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과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 일어나면 엄마 오늘 뭐 먹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이렇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해먹고 그래야 된다. 그런데 얘네들이 뭘 해먹겠어? 해먹어봤자 나가서 피자 사가지고 피자 얼려놓은 거 피자 다시 데워서 먹는 거 그런 거겠지. 아니면 샌드무치 만들고 미국 드라마도 항상 집에 보면 애들이 뭐 먹는 거 보면 자꾸 샌드무치를 만들잖아. 그런 거 보다. 저희 집은 그래서 애들이 좀 신기한 거 같아. 왜냐하면 에릭 집에 가니까 엄마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주스도 직접 짜줘서 해주고 커피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해주고 과일도 막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이 지금 다 우리 집으로 오는 거 같아. 그런데 뭐 저는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에릭이 방학 때 왔으니까 아이 좀 이제 친구들 온다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잘 먹이고 잘 놀고 잘 보내면 그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엄마가 나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집에 와서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못 만들어주냐. 엄마 에릭 엄마는 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이가 자기네 집에 가서 자기가 뭘 해줬길래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왜 이러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뭘 먹였는데 애들이 그러냐고 나는 없다고 나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했더니 엄마들도 막 기기가 차가지고 저한테 아니 애들한테 밥을 해줬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애들이 다 귀여워. 근데 애들이 이제 왜 외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빨리 늙는 그런 동안보다도 이게 애들이 되게 빨리 성숙하는 게 있어. 확실히 그 외국인들이 백인들이 우리 보통 아시안보다도 이게 뭐지? 이게 빨리 늙어간다는 게 아니라 되게 성숙함이 빨리 나가는 거 같아요. 난 얘네들을 바깥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난 아저씨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저씨 같은 애들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어 애들이 간대. 야, say goodbye to my subscriber. Come on here. 오, true. 야. Come behind me. 애들이 간대. 애들이 간대.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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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헨리. 안녕. 오케이. 오케이. 야, 이 프로젝트는. 얘는 라연. 라연. 안녕. 안녕. 야, whose camera here? 안녕. 안녕. 안녕, bye bye. 얘는 두루. 얘는 두루. 얘는 두루. 그래서 bye. 갔는데 배는 별로 안 먹은 거 같아. 왜 그러지? 식감이 별로서 그런가? 주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거진 다 그 뭐지? 뭐 샌드위치 아니면 뭐 핫도그 아니면 뭐랄까? 뭐 켄테크 프라이 치킨 뭐 주로 그거잖아요. 아니면 마카로니 치즈 뭐 아니면 피자. 그래서 우리 한국 이외에도 일본도 그렇고 싱가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주요 집에서는 이제 밥을 먹잖아요. 뭐 따뜻하게 뭐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잖아 주로. 우리가 좀 식단에 좀 신경도 쓰고 야채도 있고 국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 아저씨도 그래. 한국 가서 제가 한식 전문점을 데려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면 반찬들이 막 푸짐하게 상이 부러질 만큼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래. 야 이거 언제 어떻게 다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시켰냐. 야 이걸 딱 먹을 만큼 시키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우리 아저씨한테 한 말 그랬어. 이거는 다 뭐지 스탠들 기반으로 나오는 반찬들이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다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들 있던데 우리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니 기본만 먹어도 배부르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데. 아니 한국에서는 일반 가정도 반찬은 몇 가지 꼭 있을 거 아니야. 뭐 김치는 꼭 있고. 그리고 뭐 기분에 뭐 굴비 한 마리. 굴비는 맨날 굽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멸치볶음이나 뭐 여러 가지 반찬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 하나 있고. 그래서 해외 여기 미국 사람들이 한국 가정들의 밥은 어떻게 먹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뭐 일본도 그렇고. 일본 집에 가면요. 밥상이 먹는 게 딱 입 하나에 국 하나, 반찬 딱 두 개, 계란찜 하나 그리고 밥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먹는 게 되게 소소하게 먹거든. 근데 이제 중국 사람, 중국집이나 아니면 뭐 한국 밥상에는 좀 푸심하게 나오는 거 같아. 제가 봐도. 일본도. 국. mer장 bar가 술